그 앞에서 본 그런 쟁점에 대해서 해결하기로 전에 여러분들이 법을 전공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기본적이지만 되게 중요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도급과 매매를 어떻게 구별하고 위임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요거인데요. 계약이 도급 계약이 있고 위임 계약이 있고 그다음에 또 매매 계약이 있습니다. 특히 도급과 위임이 되게 구별이 중요한데 어떤 걸 맡겨서 하는 거거든요. 변호사한테 일을 시킨다든지 건설을 이렇게 했을 때 그게 과연 위임이냐 도급 계약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져요.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보시면 이 건설화 도급이 도급 계약인데 여기 보면 도급은 당사자 일반 그러니까 원사업자가 원청이 상대방에 대해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일을 완성할 걸 약정하는 거예요. 일을 완성할 걸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는 거예요. 도급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재미있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건설공사 도급 계약을 맞았어요. 매정하고 나서 다 졌어. 100억짜리를 공사를 해서 건축을 막 쫙 올라갔는데 마지막 해서 콘크리트 목상 업고 다 해갖고 다 해갖고 미장공사까지 해서 다 이제 99% 공정이 다 됐는데 갑자기 천재입협이 나가지고 그게 건물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일의 완성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물론 불가학력이냐 누구냐 보험이 어떻고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라도 그냥 그것만 딱 잘라놓고 보면 일의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건축주는 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급의 포인트는 일의 완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만 완성은 했는데 하자가 있다. 이거는 이제 별도로 하자 소송이나 하자 클레임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에 관해서 보수를 지급해야 돼요. 반드시. 즉 도급은 포인트가 뭐다? 일의 완성 그리고 보수 지급. 이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위임은 보세요. 당사자 일방이 사무처리를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 지급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승낙만 하면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위임은 기본적으로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이지 보수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수가 못 받는다가 아니라 보수를 그래서 받으려면 보수가 요소가 아니에요. 도급은 요소인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기서는 반드시 위임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보수 약정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 계약이 전형적은 변호사 선임 계약이나 감리 계약이 기본적으로 위임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리 같은 경우도 반드시 감리 보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변호사 선임 관련해서도 약정이 없으면 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정이 되게 중요하고. 그렇지만 건설공사 계약은 뭐다? 도급 계약이다. 그래서 일의 완성을 하고 그다음에 약정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기로 이렇게 약정이 되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은 또 뭐냐? 알았을 때는 그냥 재산권을 상대방한테 이전하는 거죠. 그냥 파는 거예요. 파는 거. 팔고 이것도 대금을 지급하고. 이게 두 가지가 요소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른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